자 이제 우리가 한 50일 정도가 남은 이 시점인데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쵸?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아? 내가 지금 50일 후로 가서 수능시험을 보고 수능시험 문제가 뭔지를 안 상태로 지금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들은 자신감이 엄청 넘치는 상태로 공부를 하고 수능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수학이라는 과목은 그게 된단 말이야. 나는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안단 말이지. 너희들도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알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 우리 이번에 9월 14번에 무슨 문제 나왔어? 그 지수함수가 있고 지수함수에다가 직각삼각형 그린 다음에 그거 이제 y는 x 이렇게 대칭시켜가지고 로그함수로 해서 지수함수의 y좌표가 로그함수의 x좌표다. 그거 구하는 문제 나왔죠. 그쵸? 그게 결국엔 지수함수, 지수 로그함수 당연히 출제가 된 거잖아. 근데 내가 이번에 그 여미배기라는 교재를 만들었고 그게 새로운 문제를 만든 그 n제인데 지수 로그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내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게 총 몇 문제 만들었냐면 정확하게 4문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찐효자들이라고 한다면 찐효자들은 내 손만 듣고 내가 하라는 것만 하니까 지수함수, 지수 로그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출 말고는 새로운 문제를 푼 게 그냥 딱 요 4개야. 물론 뭐 오다가다 실전모의가 같은 거 뭐 봤을 수도 있지. 학원이나 학교에서. 근데 그냥 공부를 하면서 봤던 거는 딱 4개거든. 4문제야. 그럼 지수 로그함수 문제를 4문제 푼 이 효자들이 1분 컷했습니다. 3분 컷했습니다. 14분 문제 같은 거. 그렇게 얘기한 학생들이 있고 뭐 엔젤을 풀든 뭐 실물을 풀든 해가지고 정말 막 수백 문제, 수천 문제 푼 학생들도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런 학생들이 왜 수백 문제씩 풀었는데 14번 문제에서 버퍼링이 걸리거나 틀렸거나 그랬을까. 왜 풀이를 보면은 우리 효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깔끔하게 풀었고 왜 1분 컷이라는 말을 하고 왜 다른 학생들 보면은 계산이 복잡하게 오래 걸리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이거는 나는 차이라고 보거든.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수능에 도대체 뭐가 나올 것인가. 두 번째는 그럼 수능에 뭐가 나올 거를 알고 있다는 전제로 걔네들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있겠지.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를 푼다.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그냥 연습하고 반복하는 어떤 훈련에 집중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되는 것 같아. 왜 나는 4문제밖에 안 만들었는데 그 4문제가 그대로 14번에 출제가 되느냐 이거야. 자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줄게. 왜 그런지. 일단 첫 번째로는 지수함수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수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최소 아니면 딱 정해진 정의역 주고 나서 최대 최소 주는 거 그거 작년까지 몇 번 나왔습니다. 그거 아니면 지수함수 위에 점을 가지고 대입해서 지수 방정식 푸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잖아. 그게 다라니까? 그렇잖아. 그런데 지수 방정식 푸는 문제가 과거에도 당연히 나왔었는데 어떤 스타일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냐면 지수함수 그래프 위에 두 점을 주고 그 두 점을 가지고 연립해서 문제를 풀게 하는 게 있단 말이지. 그럼 이제 그런 게 나왔을 때는 어떻게 푸느냐 이거 3점에서 나오는 건데 지수함수에다 막대 그래프 그려가지고 얘가 몇 배가 되는지를 관찰하면 연립 안 하고도 엄청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게 그냥 그 개념입니다. 그 개념을 나는 가르쳐 왔는데 이번 6평에서 지수함수 문제가 딱 그게 나왔어. 지수함수 그래프 두 개 주고서는 점 두 개 점 두 개 해가지고 막대 이용하면 쉽게 푸시는 게 나왔단 말이야. 물론 여러분들은 쉽게 안 풀었을 거야. 3차 방정식 막 복잡하게 막 풀었을 건데 효자들은 그거를 쉽게 푸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지. 그렇다면 평가원에서 그거를 주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딱 두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염순이 문제, 배기 문제 세트로 만들었어. 근데 점 두 개를 주면 이 점 두 개를 그냥 계산하시오라고 하게 되면 너무 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뭘 결합시켜? 직각삼각형을 결합시키는 문제. 이미 기출에 있거든요. 직각삼각형 결합시키는 문제. 사다리꼴 넓이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염순이 1번, 배기 1번, 염이 배기에 1, 2번에 그 두 문제를 그냥 만들었어. 그냥 똑같은 거야. 지수함수의 점 두 개에다 직각삼각형 하고서는 기울기 이용해서 삼각비 이용하는 문제. 그거 딱 두 문제고요. 그러면 지수함수만 나와? 아니겠죠. 로그함수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로그함수 문제, 지수랑 로그 같이 나온 문제 두 문제를 더 만들었어. 그래서 내 문제야. 그러면 로그함수에서는 뭐가 나올까? 로그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그의 성질도 활용이 될 수 있고 로그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 이런 것도 다 필요할 수 있고 로그 방정식 다 좋지. 그런데 로그함수의 정의가 뭐냐면 9개 교과서 중에서 8개 교과서가 지수함수의 역함수로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 내가 현장 강의할 때도 내가 이거를 왜 강조하는가에 대해서 이거 여미배기 특강할 때에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던 거야. 로그함수의 정의가 뭐다? 지수함수의 역함수다. 따라서 로그함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지수함수랑 같이 세트로 나오면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성을 이용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다지 100%는 당연히 아니겠지. 그런데 그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뭐? 그것이 로그함수의 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네 문제를 설명을 하면서 강조를 한 게 뭐냐면 두 개 점 찍어가지고 막대 비교하는 게 이게 지수함수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로그함수는 역함수이기 때문에 대칭이 이게 로그함수의 본질이다. 이게 가장 근본이야. 이거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게다가 6월 평가원에서 그거를 출제를 했다는 거는 평가원에서 그걸 또 내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것만큼은 우리가 노리고 들어가자. 라고 해서 네 개를 딱 만들었고요. 그 로그함수 문제에서 지수함수의 y좌표는 로그함수의 x좌표다 그대로 이용하는 문제를 내가 염순이 문제 그냥 쉬운 문제로 그냥 만들었어. 그러니까 걔네 두 개가 그냥 합쳐진 문제가 이번 구평 14번이니까 얼마나 쉬워. 네 문제밖에 안 풀었는데 거기서 두 개의 주제밖에 안 했는데 그 두 개의 주제가 그냥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운이 좋은 거야? 운이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본질 가장 중요한 걸 공부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을 뿐인 거예요. 그게 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게 국어나 영어처럼 어떤 지문이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지문을 우리가 알고 미리 공부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게 교과서나 EBS에 없는 지문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고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글 자체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수학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수학은 이미 교과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게 어떻게 수능에 출제되는 지만 우리가 알면 돼. 그게 이제 3.5 같은 거의 역할인 거지. 뭐 일종의 실전 개념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개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풀지. 그 실전 풀이법에 집중을 한다고. 실전 개념이랑 실전 풀이법은 명백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풀이법에 꽂혀서 아 어떻게 하면 좀 빨리 풀까 하면서 그런 스킬에 집착을 한다던가 문제를 많이 풀면서 더 빨리 풀기 위한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정작 가장 중요한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놓치게 된다고요. 자 지금 이제 요거 얘기하다가 지금 얘기가 이어진 건데 지금 이 항등식에 생긴 일 이거 이제 라이즈에서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되게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이게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 15번 문제. 이번에 9평 15번 문제가 뭐가 나왔습니까? 다항함수 주고 항등식 줘가지고 개수비교해서 푸는 문제인데 내가 전에 캐스트에서 그랬어요. 야 이거 15번 문제를 곱미분 이용해가지고 푸는 거는 요상한 풀이다라고 했더니 몇몇 학생들이 그게 왜 요상한 거냐라고 하면서 발끈을 했는데 일단 그거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런 겁니다. 자 x에 fx가 있는데 이거를 미분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구하는 거는 곱의 미분법이야. 그러니까 이건 곱미분이니까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반대로 여기 나와있는 fx 플러스 x의 f'x를 보고서 얘를 적분해가지고 뭐가 되는지를 구하는 게 이게 과연 수투시험 범위일까? 이거 수투시험 범위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부분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풀린다라고 하는 거하고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요. 이걸 이용해서 풀어야 한다랑은 전혀 다른 문제인 거야. 선생님 저는 이걸로 해서 풀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반드시 있을 거고 수능에 이런 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상황도 반드시 출제래요. 평가원에서. 무슨 말인지 아겠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2024년도 수능 8번인데 자 여기서 xfx 마이너스 fx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줬다라고 생각해보자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만 붙어있어도 당장 이거를 우리가 지금 구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렇잖아. 수투에서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뭐 얘기가 플러스로 돼 있다라도 여기 E 이런 식으로 붙게 되면은 안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요상한 풀이가 맞는 거야. 이거를 고배미분법을 떠올린다는 것은 작년에 뭐 22번이 어쩌고 그것도 고배미분법이 아니야. 그건 그냥 고배미분법 공식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정도로 내가 그냥 허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학생들이 이거 고배미분법 얘기하는 거 보고서 내가 그걸 생각을 아예 바꿨습니다. 이거는 그냥 항등식과 관련된 걸 출제를 하는 거지. 자 그럼 이번 15번이 왜 그런 방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내가 근거를 설명을 해줄 거예요. 이거 어차피 앞에서 쓴 거 라이즈에 다시 올라갈 테니까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서 보면 되고 효자들은 뭐 문제 없을 텐데 자 왜 이게 다항함수의 항등식 문제가 나오면서 개수비교를 하는 그런 되게 언뜻 보면은 좀 귀찮아 보이는 문제가 자꾸 출제가 되는가. 자 일단 첫 번째 항등식이라는 개념 너무너무 중요하죠. 고등학교 1학년에서 뭐 수학 상이 있고 수학 하가 있다고 치면은 수학 상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단원이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수정리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인수분해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함수에 대한 해석도 가능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것 중에서 탑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중요한 게 이제 항등식이라서 항등식을 출제를 하는 거는 거기까지는 그래 오케이야. 그죠? 왜냐면은 뭐 이런 거 수능 8번 3점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이게 모든 실수 엑셀에서 이게 성립을 한다라고 하니까 뭐 묶어줘가지고 넘기고 해서 fx 구하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뭐 이런 문제는 우리 얼마인지 나올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다항식의 항등식이라는 게 중요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것도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배우긴 하지만 다항식이기 때문에 벌어진 어떤 특별한 일을 우리는 배운단 말이야. 그게 수1에서는 안 나오다가 수2에서 연결이 되는 거지. 다항식이라는 게 연결이 돼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수2에 있는 문제하고 이 항등식, 다항식, 항등식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거라는 거예요. 다항함수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미분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 지금 미분이 뭔지 물어보는데 대답 못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전국에는. 미분이라는 것은 딴소리 하시면 안 되고 미분 이퀄 도함수를 구하는 것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정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고 항등식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고서는 개념 다 공부했다고 이 쌉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기계공 공부하셔야 되고 3점 공부해야 되는 건데 어쨌거나 다항함수 미분은 여러분들이 할 줄은 알잖아. 그리고 나서 뭐를 아냐면은 미분을 이용해서 도함수 구해서 도함수 활용하는 것도 다 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수2에서 배우는 게 전부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2에서는 미분만 배우는 게 아니라 다항함수의 미분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미분 자체에 대한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다항함수의 미분 물어볼 수 있어요? 다항함수에 대한 거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어쩌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이 식 자체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이렇게 바뀐다는 게 다항함수 미분법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이잖아. 그래프랑 상관없이 식 안에서만 해도 하나의 의미가 생긴단 말이지. 근데 과거의 기출 문제를 보면은 이것보다는 주로 그냥 그래프 그려가지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본질을 선별적으로 취하면 안 돼. 과거 기출을 통해서. 그게 아니고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은 다 본질이야. 공식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랑 얘가 연결이 되고 나면 이 다항함수 항등식에서 결국에는 뭐를 배우는 거냐. 개수비교법, 수치대위법 이런 거 하면서 같은 차수의 항은 개수가 같다라는 걸 배운단 말이지. 결국에는 차수와 개수에 대한 거를 다룬다라는 게 이 다항식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게 연결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뭐 F'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똑같은 항등식 문제이지만 미분을 활용하면서 개수비교하시오라는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작년 9월 22번에 출제가 됐던 거고요. 이번 9평 15번에도 출제가 된 거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9월에 나왔는데 이거를 방향을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이거를 방향을 아 이거는 곰미분 문제야 라고 잘못 잡았을 경우에 결국엔 다항식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평가원에서는 굉장히 새롭게 느껴지도록 출제를 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혹시 그건가 하면서 곰미분이라던가 뭐 다른 것들이 연결이 됐을 때 풀이가 꼬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버퍼링이 걸리는 거고 틀리게 되는 거고 수능을 망치게 된다 이거야. 그 얘기는 수능에 뭐가 나올지는 이미 교과서에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그것들을 평가원에서 6월 9월 혹은 작년 수능 같은 데서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강력하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그거를 무시하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를 믿는 거야? 그냥 문제집 같은 거를 믿는 거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를 일단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수학 실력이 늘지 않을까? 굉장히 추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이거 수학 실력이라는 거는 수학 실력이 늘어야 수능 수학을 잘한다.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학이라는 건 전체를 다 잘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뭘 잘하면 돼? 수능 수학을 잘하면 되는데 수능 수학을 잘한다는 것의 제 1순위는 뭐라는 거?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지를 아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라이즈 강의를 촬영을 할 때도 처음부터 나가면서 순서들도 다 생각하고 만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미배기 같은 거 내가 1번에다가 지수하면서 넣는 거 그거 다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 내가 어디서 문제 사오는 거 아니니까 내가 직접 문제 만들고 6평 문제, 6평 12번 막대 가지고 푸는 거 넣어놓고 문제 두 문제 딱 박아놓고 이게 제일 중요해라고 딱 해놓고 그게 14번에 그냥 나오는 게 그냥 수능에 그게 나올 거라는 판단인 거죠. 평가원 시험에서 그게 나올 거라는 판단인 거야. 그래서 라이즈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단원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주제별로 이름을 붙여놓고 항등식에서 생기는 일 하면서 다항함수의 항등식에 대한 거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뭐 수직성이 생기는 일 하면서 수직성 운동뿐만 아니라 수직성과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내가 좀 여러분들은 생소해 보이는 그런 방식으로 분류를 해가면서 수업을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냥 내 관심은 뭐? 수능에 뭐가 나올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연습을 아주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험장에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니까. 다른 거를 생각 안 하고 나올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것만 라이즈에 있는 것만 거기서만 무조건 나오나? 그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총정리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압축해서 모아놓은 거지만 결국 여러분들은 수능에 나올 것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 공부하는 게 기계공 3.5라는 건데 그것 또한 어때? 기계공 수원수도 끝내야 돼 일주일 안 걸리고 3.5 수원수도 끝내야 돼 일주일 안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과목하고 수학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른 과목 같은 경우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문을 내가 다 볼 수가 없잖아. 근데 수학은 수능에 나올 것들을 우리는 일주일이면 다 공부를 할 수 있다. 상승 시작까지 간접 출제 범위까지 하게 되면 다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컴팩트하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컴팩트해야지만 수능 성적이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이맘때 되면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를 원리를 알고 나면 참 이거 수능이 쉬운데